진짜 최고다 너무 예뻐 지금 딱 좋은 것 같아 안녕 당당이들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을 건데요 앙빼 더 데이랑 유튜브 채널 리트윈스 채널 운영하고 있는 보영 언니랑 가영 언니 울산에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1일 가이드 할 거예요 진짜 짧은 시간 7시간 정도의 가이드이긴 한데 그래도 저 때문에 울산 와가지고 저 얼굴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언니들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 종일 브이로그 열심히 찍어볼게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? 응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? 오늘 날씨도 진짜 쩔어 날도 진짜 잘 춥다 언니들이랑 컵 먹으러 왔어요 꼬막 비빔밥이랑 칼국수 먹을 거예요 오늘의 1일 남침 1일 남침 제가 다 정했어요 너무 예쁘다 언니들이 집들이 선물로 사온 접시랑 뭐라고? 접시랑 집들이랑 턱 찾아볼 거예요 색 너무 예뻐 완전 물결색 너무 예뻐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여 윤지 얼굴 이렇게 봐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오는 오랫동안 오랫동안 요는 오랫동안 이빨 이빨 이제 오랫동안 오와 오랫동안 오랫동안 저게 시키면 잘 한 거 같아? 예 오랫동안 딱 딱 다 한 거 같아 우리 상불 수도 있을 거 같애 우리 상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거 우리 지금 거의 5인분 시켰는데 방불 수도 있을 거 같아 오빠 유튜버 따라해야 돼 으하하핳 언니 카메라가 여기 있어가지고 언니가 한 번 깔아있어 맞아 언니들 많이 먹어야 돼 오늘 나의 미션이야 언니들이랑 대왕암 왔어요 언니들 대왕암 구경시켜주고 출렁다리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출렁다리 같이 건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언니들 데려왔습니다 힐카우트 해가지고 좀 걸으면서 바람도 쐬고 바라볼 거예요 파스코츠에서 언니들 알아봤어 직원분들이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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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맞죠? 도망 나왔어 소나무 숲이 너무 예뻐 날씨도 너무 좋고 저기 끝에 아무것도 없잖아 바다야 진짜? 더 시원하겠다 바다야 바다 날씨 진짜 좋아 여기부터 시원해 미쳤다 저기 출렁다리에요 엄청 길어 근데 무서울 것 같아 내가י uxiao 이렇게 바다 옆에 무서워 근데 생각보다 짧네 너무 예뻐 바다, 선 도착했어요 도착 생각보다 무서워 생각보다 무섭고, 생각보다 덥고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힘들었어 고소공포증 있는 나로서는 힘들었다 그렇지만 너무 예쁘다 여자들끼리 여행오면 무조건 이 상황 연출된다고 언니들이랑 대왕암으로 향하고 있어요 사진도 다 찍고 산책하면서 대왕암 너무 시원하다 진짜 더웠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항상 여기 친구들 데려오는데 다 좋아해 좋아할 수밖에 없다 너무 예쁘다 언니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지? 울산에 왜 안 온 거야 왜? 울산 너무 예쁘대 울산 올라오세요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서 산책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쪽은 바람이 많이 날려서 사진을 건질 수가 없다고 사진을 건질 수가 없다고 사진을 건질 수가 없다고 뒷모습 정도? 머리가 이렇게 되는데 언니 근데 머리 날리는 게 좀 자연스럽긴 한데 너무 빡세게 날리려 한다 자연스럽다고 얘기할려고 했거든? 근데 그럴 수준이 아니야 안 돼 언니들이랑 대왕암 잘 보고 이제 태왕암 국가정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언니들이랑 가서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 겁니다 확실히 천국이다 진짜 너무 더웠고 너무 더운 눈하고 지금 태화강 해질 무렵이어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 진짜 핑크 하늘 핑크랑 보라 진짜 너무 예뻐 짠 언니들이랑 태화강 하루종일 놀고 산책하고 구경하고 이제 잔맥 하려고 이렇게 맥주 샀어요 저는 이렇게 500짜리 샀는데 언니들 알쓰라서 이 작은 캔 샀고 이것도 아마 남길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치킨 먹을 거예요 진짜 예뻐 지금 딱 좋게 왔어 찢었다 응 석양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오늘 날씨 진짜 미쳤어 진짜 언니들 원래 7시 30분 기차였는데 맛있는 거 먹고 태화강 은하숲길 보고 가면 좋을 거 같아가지고 언니들 기차 시간 미뤘어요 원래 피곤하게 안 하려고 일찍 가려고 했는데 이미 틀렸어 귀찮게 해 귀찮게 해줘 더 귀찮게 해줘 하나 둘 셋 짠 아 맛있겠다 처갓집 슈프림 치즈볼 무 술 오늘 너무 더웠는데 진짜 너무 행복해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 맛있다 먹어볼래? 저희 치킨 다 먹고 이제 언니들 은하숲길 구경시켜주러 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쁠까? 잘했다 은하숲길 왔는데 이렇게 엄청 반짝반짝이는 불빛이 보여요 여기 이제 다 대나무 숲이여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반짝반짝 불들이 보이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울산에 오시면은 요런 것도 구경하실 수 있어요 여기 실물로 봐야 진짜 훨씬 예뻐요 근데 안 담겨 실물이 훨씬 예뻐 은하숲길 산책 다 하고 은하숲길 산책 다 하고 지금 강변 걷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나는 울산 살지만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저희 이제 은하숲길 잘 놀고 언니들 오늘 하루종일 울산 구경 잘 시켜주고 완전 1인 남칭이야 진짜 최고 다음에 또 서울에서 만나는 걸로 그때는 우리가 서울 가이드 서울 가이드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